제가 그 민경 씨를 거의 2년 동안 촬영을 하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카베이 3.0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란말을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즉석에서 카베이 3.0이 탄생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카베이의 민경입니다 카베이의 BMW 전담 오늘의 새롭게 풀체인지 된 5시리즈 드디어 엠스포츠를 만났습니다 이걸 보고 싶었거든요 무조건 민경씨가 리뷰 아 나지? BMW라면 그러면 전면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쭉 둘러봤는데 차가 너무 커진 느낌이에요 색깔의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히 화이트니까 조금 더 빵빵해 보이기도 하고 차체도 커 보이고 원체의 올룩불룩하게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차가 이번에 5m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 커진 느낌이 확 삽니다 엠스포츠 패키지여서 여기 범퍼 하나만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엠스포츠 패키지 들어가면 사실 이거 뭐 들어가나 마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가격을 높게 올려봤지 했는데 이번 5시리즈는 무조건 엠스포츠 패키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다가 일반 버전 보잖아요 입 밑에서 보고서 못 삽니다 이 523d 엠스포츠 패키지에는 구매를 하시면 아이콘닉 글로우도 또 들어갑니다 그냥 기본 버전은 원래 안 들어가요 얘가 주는 또 그 웅장함이 있잖아요 어떤 웅장함이죠?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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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빛나는 차 그릴 그리고 아이콘닉 글로우 그다음에 이 바뀐 이 엠스포츠 패키지 이게 만났을 때 3조합이 시너지가 아주 엄청납니다 어떤 시너지죠? 예쁜 시너지 아 예쁘다 저기 엠스포츠 패키지 때문에 들어간 저 부분 뚫려있나요? 살짝 뚫려있어요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공기역학적으로 공기역학 또 나왔어 그리고 뭐 전면부에서는 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아 예쁩니다 진짜 화이트도 너무 예쁘고 이 예쁨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예쁨을? 네 이걸 맨날 하시네 이거를 틱톡 간호사 이거를 맨날 하시네 측면부 왔습니다 측면부 오면은 엠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C킬러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되었다는 거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 이게 훨씬 예쁜 거 같은데요? 차체 색깔이랑 분리가 되니까 안 그래도 이게 긴 차량인데 더 날렵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523D다 보니까 주유구 한번 열어보시면 주유구 경유 차량 디젤이죠 지금? 이 차는 경유 차량이고요 요즘 워낙 디젤 가격도 오르고 했으니까 또 이제 디젤이 많이 퇴출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간대요 523D도 무슨 메리트로? 이번 5시리즈는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거든요? 경유 플러스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니까 연비도 너무 잘 나오고 옛날같이 디젤이라고 해서 달달달달달 거린다고 하는데 요즘 디젤은 안 그렇습니다 또 디젤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냥 계속 끄덕끄덕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한번 리뷰 해보세요 지금 우리 리뷰 다 했는데? 네 후면부 왔는데요 일단 M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밑에 화단을 보세요 대단한 부황이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후면부에 왔으면 저희가 트렁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관람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민경씨가 오늘 의상을 입기 전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카베이용으로 샀는데 너무 짧아서 못 입고 있다가 BMW 전담이니까 특별히 제시를 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원래 민경씨는 여러분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지만 입으세요 왜 친하나요? 저렇게 또 주작할 줄... 아니 이거... 치마 좋아합니다 아니 무슨 주작이에요 치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잘 그거를 잡으시면서 아름다움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어렵다... 그리고 포브스 선정 킹모션은 트렁크 가장 못 여는 여자 탑 랭커 아니십니까? 맞추... 고정된 거 아니야? 아래에다가 그냥 발 떴다 빼시네요 진짜 안 열려 이것도 킹모션 된대요 그래서 지금 키를 받아왔는데 킹모션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한번 해볼 건데 몇 번만 해야 될까요? 제발 한 번에 저는 언제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짠 거 아닙니다 더 깊숙이 넣으세요 더 깊숙이 예전에는 깊숙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해야 열리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봐 보세요 깊어 깊어 여기 밑으로 엉덩이 빠지게 생겼네 여기 여기는 근데 밑에 공간이 없나 봐요? 히든 공간이요?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대신 엉덩이가 빠진다 제가 이제 카둥이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물편집으로 내보내겠습니다 하지마! 뭐 뭐 별로 안 그런데 괜찮았어요? 완벽한데요? 또 짬밥이 또 보통 아니니까 확실히 엉덩이가 퐁 빠지고요 이열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 트렁크 공간 맞아요 트렁크 공간이 꽤 깊어서 이것도 역시 이열 공간이 뒤에 어느 정도 깊이감인지 깊이감은 i5랑 비슷한 거 같아요 폴딩을 한번 해볼까요? 역시 이열 폴딩을 할 수 있는 자 안쪽까지 쭉 들어가면 이만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베개 하나 두고 이렇게 자면서 가는 거지 편한데? 그리고 부종을 없앨 수 있는 이 각도 가면서 다리를 올리고 갈 수 있는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민경 씨도 이제 트렁크에 오면 항상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523D 실내 타셨어요 일단 근데 지금 BMW 5시리즈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초도 물량으로 있던 520i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터랙션 바가 달려있던 그 버전은 다 팔렸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만 들어가는 버전만 이제 남아 있다고 해요 그거 되게 가늘던데 엄청? 그러니까 사실 거면 530으로 올라와라 어쨌든 이번 BMW 실내 너무나 잘 만들었고 하지만 이 가격이 얼마 안 올린 만큼 달라진 점이 있거든요 일단 시차 앉으셨을 때 이 가죽이 인조 가죽이잖아요 인조 가죽이라고 하지 말자 친환경 가죽 친환경 가죽인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i5 제가 앉아봤을 때 그때는 가죽이 몽실몽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차가운 느낌이 들긴 해요 서정적이세요 오늘 비가 와서 백안자라고 하는 그 친환경 가죽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갈리네요 그냥 5시리즈 정도면 고급감이 있어야 되는데 인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 돈 내고 이거 타는데 근데 인조랑 아닌 거랑 그렇게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꽤 좋은 물음 같아요 요새 인조도 워낙 좋게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분간이 잘 되진 않거든요 이거 대박인가? 이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가 바로 된다? 유튜브도 되고 게임도 되고 분데스리가도 볼 수 있는 어플이 들어가 있어요 분데스리가가 뭐예요? 독일 축구리그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 차다 보니까 분데스리가 앱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게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523D 칠레 한 줄 평 가죽 인조 가죽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들어서 병이다 들어서 병이 뭐예요? 괜히 알아서 병 속담이나 이런 거 이상하게 표현하시네요 우리 엄마가 많이 쓰는 말 들어서 병이다 네 이제 조수석 가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넘어오래요? 참 살아 힘들게 원피디 그러면 이제 조수석 오셨으면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한다고? 조수석 오셨으면 조수석에서 보이는 것들 저는 지금 보이는 게 순차하시는 민경 씨 힘든 카밋 2.0 보여드릴게요 요즘 차량 많은 실내가 운전자 중심적으로 약간 바뀌고 있잖아요 조수석에서는 뭐 이제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운전은 네가 해 나는 불빛을 즐기겠어 느낌 네 그럼 이제 2월 가실까요? 2월도 일로 넘어갈까요 어디? 네 2월도 거기로 넘어가셔서 이제 가시죠 괜한 말을 했네 제가 그 민경 씨를 거의 2년 동안 촬영을 하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카베이 3.0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계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즉석에서 카베이 3.0이 탄생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카베이 3.0의 탄생 아 다현아 희자 미안해 이제는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직관적인 이 버튼들 열선하고 이제 C타입만 보이죠? 열선은 그래도 살아 있어서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뭐 온도나 이런 걸 조절할 수는 없고 여기 B필러에 송풍도 사라졌어 앞 속은 덮은지 춥던지 그냥 알아서 참아라 그리고 햇빛도 가리지 말아라 아 여기 없네 그리고 이거 시트 색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쁜데 초코 색깔? 네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색깔이거든요 공간감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릎 공감도 충분히 나오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제 앉은 차 좀 크거든요? 민경 씨가 그래도 키가 꽤 상당하기 때문에 옛날에 다 티코 타고 댕겼는데 뭐요 네 이렇게 새롭게 풀체인지 되어서 한국에서 첫 공개를 한 523D M 스포츠 모델 알아봤고요 이렇게 풀체인지가 됐음에도 전 버전과 100만 원 차이도 안 나는 가격으로 상품성 또한 잡았죠 국내 최대 단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저희 카베이는 전국 수입차 딜러분들과도 제휴되어 있는 거 이젠 다들 아시죠? 두 말하면 입 아파요 딜러분들의 특별 프로모션이나 특별 할인이 적용된 가격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견적을 비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리뷰 하기로 했던 520IM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 계약기간 36개월, 월 2만키로 주행, 선납금 30% 납부 시 이자 지원금 200만 원 지원에 월 50만 원씩 4개월 지원으로 4개월간 리스로 20만 원대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나는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자 지원금 총 200만 원 지원에 월 납입금 200만 원 지원으로 4개월간 리스로 90만 원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풀체인지된 모델들은 프로모션이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카베이에 다른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BMW 5시리즈 계약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카베이 대표번호 1661-5519 더보기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문의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 지금 긴급 대박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인재민 주인님이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급하게 제가 뛰어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5시리즈가 할인이 없는 게 당연한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큰 혜택 준비가 되었으니까 송금팀 치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어? 나 전화해도 돼요? 네 전화 주시면 돼요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 전화를 주세요 어떤 혜택인지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베이나 인재민 주인님 통해서 얼른 얼른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